영어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언제 사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분명히 배웠는데, 알 것도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잘 찾아오신 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시제를 잘 활용하면 좀 더 정확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 시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과거 시제의 기본 느낌은 한 걸음 물러나기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과거형으로 돌리면, 시간이 지금에서 과거의 어느 한때로 물러난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제로 I go to work everyday. 이거는 매일같이 출근한다는 걸 말하고 있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나는 평소에 늘 출근을 한다. 과거, 현재, 미래도 변함없이 일어난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 시제로 바꿔볼게요. I went to work yesterday. 나는 어제 출근했어. 동사 go, 이것을 과거형 went,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제라는 과거 한 시점에 출근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고개를 뒤로 돌려서 과거 한 시점에 일어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일반 동사를 과거로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ed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start, 시작하다라는 말은 started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동사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by, 4단은 vot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완료 시제는 언제 쓸까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확실하지 않은 한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정보를 모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면 현재를 강조하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I have used this smartphone for two years. 난 2년 동안 이 스마트폰을 사용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과거에서 지금, 지금 이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해 오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과거형을 사용해서 I used my smartphone for two years. 라고 했다면 지금까지 핸드폰을 사용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사용했다는 그 사실만은 전달해 주는 거죠. 하지만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지금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뭐뭐를 했는데 지금도 그래.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니?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과거 플러스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본 개념을 기억하면서 문장을 접해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A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둘 중 어떤 시제를 사용한지에 따라서 B가 다르게 받아들일 거예요. 먼저 A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lost my wallet. 나 지갑 잃어버렸어. 과거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과거 한 시점에 지갑을 잃어버렸구나. 언제 잃어버렸는데? 어쩌다가 잃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아마 대화가 이어갈 건데요. 제가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I have lost my wallet. 나 지갑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한다면 과거 한 시점에 잃어버려서 아, 이 지금 A가 지금 지갑이 없구나 라고 이 지금 사실을 머릿속에 많이 기억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말은 어, 지갑 없어? 내가 이거 계산해줄까? 아니면 돈 좀 빌려줄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 완료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현재 완료는 한국어로 딱 이거다 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익숙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가 주는 느낌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섞어보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완료 시제가 우리 말 속에 녹아들 수 있을 겁니다. 학교 시험을 치르는 분들이 아니라면 경험적 용법이라든지 계속적 용법과 같은 용어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거 플러스 현재 라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서 다양한 문장을 통해 익혀보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고 어색한 표현들도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많이 해봐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현재 완료와 과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더 확실하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한 다음 다양한 문장을 만나보세요. 영어 어순으로 문장 만들기 말하기에 꼭 필요한 문법 가장 많이 하는 영어 실수 하루 10분 따라하면 어느새 외워지는 영어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500문장으로 여러분의 영어 기초를 단단하게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